아 원래 여기 가고 싶은데 오늘은 안열른데 이거 어제 안열르니까 오늘은 아침에 와서 곱밥 먹으러 왔어요 첫 번째 거는 그거 뭐지? 그거 고수 센트리에 옥므 곱밥 첫 번째 거는 쩌 케란 고기 네 번째는 거의 고기, 그리고 E는 고기, F는 고기 뭐하고 싶은데? 뭐하고 싶은데? 뭐하고 싶은데? 뭐하고 싶은데? 뭐하고 싶은데? 뭐하고 싶은데? 그리고 밥은 정본한 거 안 정본한 거 물어보는 거 그런 생각은 밥은 부족하면 더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맛있겠다 간장이랑 식주 그리고 마유 다 호주 다 있어 고기 먹고 싶어요 약간 생성한 토마토 느낌 고기 너무 맛있다 고기 약간 살짝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살짝 호주 넣어야겠다 호주 넣어야 돼 맞네 그 숟가락은 약간 양날의 그 디자인도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32달러 문구 Production 아멘의 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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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라 간장과 Donald crass igueικ 이건 과자 한입? 네, 사자 한입 사자 한입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살이 없으니깐 공원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근족의 공원에 가고 거기에서 먹고 볼게요. 와우 내가 간장 넣었어요. 牛筋,牛肚, 그리고 로백 시켰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牛筋 와우 진짜 맛있다. 허리친 다 너무 쥬기쥬기 더워 먹어볼게요. 와우 미쳤다 음 국물 먹어볼게요. 와 이거 살짝 손에 옆에 옆에 뽀뽀하고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그거 무도 먹어볼게요. 음 음 음 와 너무 쥬쥬해. 부드러워. 그냥 사이자는 그 수분에 다 약간 육즙 다 안에 넣었어요. 음 너무 맛있잖아. 음 음 음 내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거짓인데 나 좋아 먹었어 솔직히 왜 좋아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. 인기 있는 거는 진짜 인기 있는 거야. 나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이거 쥬기쥬기 이 아우간 너무 맛있다. 밤에는 만두 시켰어. 짠 짠 투다도 만두인데 하나는 빵처럼 생기는 빵처럼 생기는 빵처럼 생기는 만두 하나는 약간 교 약간 만두 생기는 만두 그 만두 먹어볼게 음 미쳤어 너무 맛있어 커피 살짝 살짝 뜨거운데 그 밀가루의 향기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다. 음 음 음 두시도 나왔어 밤에는 이거 빵처럼 생기는 만두 먹어볼게여 으 넉 아 진짜보다 코기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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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이거 더 맛있어 그리고 그 시 가게는 만두 가게는 식초도 줬어요 지금 봤어요 번투 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는 쿠키 베이스 액 타트 맛있다 음 너무 부드러워 음 음 음 음